대추 축제장 인근에 조성된 모래판. 임시 축사에는 싸움소 180여 마리가 대회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속 소싸움 대회는 오늘 개막한 보은 대추 축제와 함께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주최 측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여전한데도 대회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보은 대추 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90만여 명. 전국에서 축산인을 비롯해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리다 보니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남 진주와 창원, 전북 정읍의 경우 소싸움 대회를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충북의 각 시군에서도 방역을 위해 취소한 축제만 30여 개에 달하고 특히 축산 관련 행사나 모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방역 매뉴얼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도와 방역 당국이 소싸움 대회를 자제해달라는 권고 형식의 공문을 보냈을 뿐 돼지를 제외한 다른 가축농가의 모임이나 행사, 대회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축제가 인정 농사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돼지 질병하고 소하고는 빠지고 들어가는 별개니까 급박하게 이렇게 옮긴다든가 그럴 긴박한 적은 아니라고. 전국이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소싸움 대회.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마음을 졸이며 아무 탈 없기만을 바라야 하는 불편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감사합니다.